이재윤의 뉴스정면승부 1부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정리해드리는 순서죠. 뉴스 인앤아웃으로 오늘 이재윤의 뉴스정면승부 시작합니다. 오늘 주요 뉴스 깔끔하게 정리할 김영민 아나운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 해설해드립니다. 추은호 해설위원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금 전에 박순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짧게 사퇴 의사를 밝히고 회견을 마쳤습니다. 먼저 이 소식부터 좀 간단히 살펴볼까요? 박순혜 장관은 교육 혜택을 국민께 돌려드리고 싶었지만 학제 개편 등 모든 논란의 책임은 제게 있고 자신의 불찰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동안 박순혜 교육부 장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구설이 있었고 결국 윤석열 정부에서는 처음으로 장관직에서 물러나는 인사가 됐습니다. 박순혜 장관, 조금 전에 회견을 했는데요. 추은호 해설위원이 이 내용을 잠시 정리를 해 주실까요? 네, 박순혜 교육부 장관이 5시 반 조금 넘겨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사퇴 의사를 밝혔고요. 자신은 우리 아이들의 더 나은 미래를 이렇게 기여를 했지만 학제 개편 관련된 논란을 일으킨 것은 전적으로 자신의 잘못이다, 자신의 불찰이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물러날 뜻을 밝혔습니다. 박순혜 교육부 장관은 자진 사퇴 형식을 취하긴 했지만 사실상 경질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아침 윤석열 대통령이 출근길에 이렇게 기자들하고 일문일답을 하는 자리에서도 기자들이 박순혜 장관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 관점에서 살피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밝혔는데 그것이 사퇴를 기정사실한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석이 됐고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휴가 기간에 아마 여러 경로를 통해서 민심을 청취를 했었고 교체로 마음을 굳히고 출근하지 않았느냐. 하지만 낮 12시에 한덕수 국무총리와 오찬을 겸한 주례 회동 자리가 예고가 돼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교통정리를 마무리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오후에 박순혜 장관에게 통보를 하고 정리하는 시간을 주는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세 가지 개혁을 이야기를 했었죠. 연금 개혁, 노동 개혁, 교육 개혁 이렇게 말할 정도로 교육 개혁에 큰 비중을 뒀는데 오히려 박순혜 장관의 이딴 아이디어에 가까운 정책들을 불쑥불쑥 내는 것이 학부모 또 교육계에 반발을 일으키면서 장관이 오히려 개혁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런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원래 교육 개혁을 추진할 동력을 확보하려면 당사자들 의견 아주 세심하게 듣고 또 조종하고 설득하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개혁을 추진할 장관이 정대되지 않은 아이디어 내뱉고 반발을 일으키고 개혁을 혼선하는 그런 잘못을 범하는 것이 오히려 큰 문제였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순혜 사회부총리원 교육부 장관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서 자진 사퇴를 발표를 했습니다. 만 5세 입학 등 일방적인 정책 발표 또 이어진 불통 논란 때문에 사실상 경질된 것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윤석열 정부에서 낙마한 첫 번째 장관이 됐습니다. 박순혜 부총리 취임한 지 불과 한 달여 밖에 되지 않았는데요. 조금 전에 5시 반쯤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사퇴를 발표를 했습니다. 박순혜 장관 속보를 전해드렸고요.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일주일 동안에 휴가를 마치고 복귀를 했습니다. 다시 대통령실로 출근을 했는데 출근하면서 역시 오늘 기자들과의 약식회견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오늘 약 13일 만에 약이 아니고 13일 만에 약식회견을 가졌는데요. 오늘 또 하늘색 넥타이를 맺게 또 화제가 됐습니다. 좀 비교적 차분하고 온화한 표정으로 약식회견을 진행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들어오면서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 반갑습니다라고 인사를 했고요. 질문을 받기 전에 준비해온 입장을 먼저 밝혔죠. 1년여 전에 정치를 시작하고 처음으로 휴식의 시간을 가졌다면서 지난 선거 과정, 인수위, 취임 이외의 과정을 되돌아보는 시간이었다. 이 자리까지 오게 해주신 국민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됐고 국민들의 뜻을 세심하게 살피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사실 그간의 약식회견에서 윤 대통령은 좀 격앙된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 제스처가 좀 크기도 하고 이런 부분에서 비판을 받았는데 오늘은 분위기가 사뭇 달랐습니다. 오늘 약식회견 어떻게 보셨는지 뉴스인 해주세요. 윤석열 대통령 오늘 하늘색 넥타이 메고 출근했습니다. 하늘색 넥타이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그동안 취임식이라든가 또 국회 연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과 한미정상회담할 때 하늘색 넥타이를 맺습니다. 나름대로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한 일이 있을 때 하늘색 넥타이를 맨다는 거죠. 물론 하늘색 넥타이에는 번영과 희망을 그런 의미가 담겨있다. 이렇게 많이들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마 그런 번영 희망 이런 것보다는 오늘이 정말 중요한 날이다. 대통령으로서는 새로운 각오, 새로운 다짐을 갖고 출발한다. 이런 결의를 보여주기 위해서 대통령의 마음을 담은 것이 하늘색 넥타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흔히들 대통령의 패션에는 메시지가 담겨있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데 그 점은 평가하고 싶습니다. 새로운 의지를 담은 것. 하지만 여전히 아쉬운 점은 남더라고요. 대통령의 패션에 여전히 저런 좀 아쉬움, 낭만적인 수러운 점이 있는데. 하늘색 안 좋아하시나요? 넥타이를 이렇게 여전히 느슨하게 매는 습관들. 그리고 맵시께 양복을 잘 못 입는 습관들. 이런 것은 여전히 아직 변하지 않았다라는 느낌을 받았고요. 하지만 오늘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태도의 변화입니다. 과거에 격앙된 어조라든가 큰 세스처 이런 것들은 삼가고 묻는 말에 차분하게 대략하는 그런 태도 변화를 보였다는 점은 긍정적인 변화라고 생각이 되고요. 대통령도 출근길에 무슨 말 할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을 겁니다. 그동안 휴가가 대통령실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취임 100일도 안 되는 상황에서 국정 지지율은 20%대. 아주 참담한 성적표를 받아보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휴가 기간에 다양한 경로로 민심을 듣고 또 본인 스스로 어떻게 이 상황을 극복할지 성찰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언급에 자성, 반성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다마는 초심으로 돌아가고 초심을 지키겠다는 표현을 했어요. 그것이 그런 의지가 반영이 됐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가 국민의 관점에서 살피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그동안의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스타일을 보면 묵묵히 열심히 일하다 보면 언젠가 국민이 알아듣겠지. 그리고 언젠가는 국민이 알아주니까 나는 내 이 길을 가겠다. 마유의 이 시기였단 말이죠. 그것은 어떻게 좋게 보면 뚝심이 있는 거지만 나쁘게 표현하면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고 비판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결국 이 국민의 관점을 말한다는 것은 대통령의 관점이 아니라 이제는 국민의 관점에서 보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변화를 시사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박순회 장관을 교체한 것도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관점이 아니라 이제는 국민의 관점에서 보는 변화를 시작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로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박순회 교육부 장관을 사퇴한 것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게 또 민주당 입장인데요.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대통령실과 내각의 전면적 인적 쇄신으로 국정을 조속히 정상화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이렇게 입장 표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박순회 교육부 장관 사퇴뿐만 아니라 대통령실 참모진의 전면적인 개편, 쇄신이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그렇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대통령실의 문제는 뭐냐면요. 일단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실이 있는지 존재 자체가 지금 의심이 들 정도로 유명무실하지 않느냐. 라는 비판을 받아도 족하다라는 거죠. 정책 혼선을 대통령실이 정리하지 못한다. 그리고 대통령의 리스크 관리를 제대로 못한다. 이것은 유명무실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결국 지금 분위기로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상 사람을 빨리빨리 바꾸지 않는다. 한번 믿으면 끝까지 좀 시간을 준다라는 스타일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취임 100일도 안 됐는데 벌써부터 사람을 안 바꾸겠다.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분위기 쇄신이 필요한 때가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대통령의 인사라는 것은 그 인사를 통해서 국정운영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방향들, 그림들, 이런 것들을 국민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계속 인사에 문제가 있다. 인사 스타일에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이 계속된다라는 것은 돌이켜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 계속된 국민들의 지적에 대해도 문제없다라고 고집하는 것은 국민의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라 여전히 대통령의 관점에서 보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과거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에도 첫 여름휴가 마치고 대통령 비서실장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수석 4명을 교체를 했습니다. 그때 대변인 정추행 사건 때문에 그랬었는데 물론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대통령의 인기 시작이 다르기 때문에 그때는 5달 지나서 교체를 한 거고 지금은 석 달밖에 안 되지만 그런 필요가 있으면 대통령의 시를 서둘러 교체하는 것도 국정 분위기 쇄신으로서는 필요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전해드리겠습니다. 박순혜 사회부총유형교육부 장관이 조금 전 5시 30분에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장관으로서는 첫 사임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국민의힘 비대위 전원과 관련한 얘기 좀 살펴보도록 하죠. 이준석 대표의 지지층을 중심으로 조직이 된 국민의힘 바로세우기 이른바 국바세, 국바세가 토론회를 열었는데요. 이준석 대표 해임의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죠. 네, 그렇습니다. 국바세를 주도하고 있는 신인규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이 오늘 오전 여의도에서 국민의힘의 주인은 누구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는데요. 신 전 부대변인이 당에서 법은 당헌당규지만 그것이 철저하게 지켜지지 않았다.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고 법과 원칙을 강조하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당대표를 뽑았는데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투표에 붙여서 기준을 넘으면 당대표를 내려오게 할 수 있다면서 당장 그렇게 하시길 바란다. 상임 전국이 전국으로 비대위를 추진하는 자들은 당대표 해임의 근거를 가지고 오라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지금 국바세가 비대위 전환의 절차적 결함으로 당원의 권리가 침해됐으니까 전국이 결정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취지로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고요. 또 이렇게 집단소송도 예고돼 있고 이준석 대표도 이제 가처분 신청을 할 걸로 보이는데요. 비대위 체제로의 전환이 순탐치만은 않아 보입니다. 네, 이준석 대표 측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국민의힘은 내일 전국위원회 예정대로 열립니다. 그래서 비대위 체제로 전환이 되는데 일단 물론 이 대표 지지자들 가처분 신청 기정사실화하고 있고요. 이준석 대표 본인도 법정 수정하겠다 이렇게 예고는 돼 있는데 실제로 할지. 이건 물론 해야지 하는 거지. 지금 100% 뭐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 내일 오전에 전국위원회가 열리면 전국위원회 위원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건 아닙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비대면으로 열리고 표결은 ARS로 합니다. 먼저 권성동 직무대행이 비대위원장 임명 가능하도록 하는 당 개정안 찬반주표를 ARS로 붙여서 만약에 통과가 되면 오후에 의원총회를 거쳐서 다시 한 번 전국위원회 회의를 속해를 합니다. 그래서 비대위원장 아마 주호영 의원으로 사실 내정된 상태 같은데 지명사실을 공개하고 또다시 ARS 투표를 벌여서 통과되면 비대위 체제로 전환이 되는 거죠. 물론 비대위원들은 다시 또 상임 전국위원회를 한 자리에 더 열어야 됩니다. 거기서 인주를 받아서 비대위 구성이 완료되는데 이준석계는 내일 전국위원회에서 당원 개정 ARS 당연히 반대표 던지겠죠. 결국 표싸움입니다. 표싸움에서 그렇지만 이준석계가 우세는 차지하지 못하고 의의를 지금 점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대세를 막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한기호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사무총장직을 내려놨고 또 정미영 최고위원 홍초록 전략기획 부총장 강대식 조직 부총장 이렇게 여당의 지도부가 일괄 사퇴 수선을 밟아가고 있는데요. 결국은 국민의힘 비대위로의 전환에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민주당 상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이제 3주 정도 남았는데요. 주말 동안 지역순회 경선을 벌였는데 이재명 후보가 누적 74.15%의 득표를 기록하면서 어대명 분위기가 확실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누적 74.14%, 박용진 후보 20.88%, 강훈식 후보 4.98%의 누적 득표를 지난 주말 동안 얻었는데요. 여기에다가 이제 최고위원 후보 8명 중에 당선권인 5명의 7명 후보 4명이 진입하면서 이제 기세가 많이 기울었습니다. 97그룹을 지지하는 한 의원은 이 후보의 고향인 TK 지역, 지역구인 인천에서 순회 경선을 시작해서 득표율이 예상보다 높게 나온 거라며 이제 97그룹이 상승세를 타면 또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는 했지만 그렇게 보기에도 이재명 의원의 성적표가 너무 좋거든요. 반전이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 뉴스 인해주세요. 반전은 힘들어 보입니다. 일단 박용진 후보가 어느 정도 따라잡느냐의 문제지 이재명 대세론을 뒤엎을 정도의 결정적인 카드는 별로 남아있지 않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 2차 순회 경선, 이건 권리당원 투표가 진행된 거죠. 그 지역을 보면 2차는 강원과 대구경부입니다. 대구경부 가면 이재명 후보의 고향이니까. 안동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2차는 인천과 제주입니다. 아시다시피 인천은 이재명 후보의 지역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두 지역에서 75%에 가까운 높은 권리당원 득표율을 한 거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죠. 하지만 13일, 이번 토요일은 부울경입니다. 부산, 울산, 경남이고 14일은 강원식 후보의 텃밭인 충청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 20일과 21일은 호남인데 호남은 박용진 후보가 지역구는 서울이지만 고향은 또 전북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27일 서울경기인데 경선이 진행되다 보면 초반에 75% 이렇게 가까운 이재명 후보의 압승이 이어진다? 이거는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초반 스케줄 이재명 후보에게 유일하게 짜여있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지금 권리당원 투표는 총 득표의 40%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여론조사라든가 권리당원 투표도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3분의 2 가까운 압승이 끝까지 유지된다. 이거는 저는 좀 어렵다고 보지만 그렇다고 2위 혹은 3위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꺾을 반전을 한다? 반전의 계기를 찾는다? 그거 역시 또 어려워 보이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의 당대표 최고위원을 뽑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습니다마는 민주당 당원 개정이 이번 전당대회 최대 쟁점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당원 제80조 개정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기소된 당직자는 직무 정지될 수 있다라는 내용인데 지금 이걸 바꿔달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고 사실상 당원 개정이 될 걸로 보이면서 이재명 방탄용이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 조항은 민주당 이해찬 대표 시절에 도입된 겁니다. 국민의힘인 경우에는 오래전부터 이 조항이 계속 유지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 발목 참는 것도 바로 기소되면 당직이 정지된다라는 조항인데요. 지금 이재명 후보를 겨냥해서 수사가 여러 갈래로 진행되지 않습니까? 성남FC 후원금 우여, 대정금 수사 이런 곳에서 이재명 후보가 기소가 된다면 대표가 되더라도 직무 정지되어야 될 상황인 거죠. 물론 예외 조항은 있습니다. 정치 탄압이라고 인정될 경우 지소를, 징계를 추사할 수 있는 조항은 있지만 그래도 발물기 잡히는 건 사실이죠. 그래서 아예 이번 기회에 당원을 바꾸자라고 하는 주장과 논의가 있는 건 사실인데 방탄용이다. 이재명 방탄용이다라고 하는 주장도 또 나름대로 서툴력은 또 있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주요 뉴스 정리한 뉴스 인앤아웃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영민 아나운서, 추은호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